1.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가야 할 방향성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썼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해. 그런데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해라. 너희 모두는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같은 말을 하라고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 이건 옳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라고 합니다. 같은 것을 말해. 다른 것을 말하지마. 같은 것을 말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같은 말을 하고 그다음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그러면 결국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럼 분쟁이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을 하지 않게 되면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분쟁이라는 말이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제가 킹잼 성경하고 같이 개혁 성경하고 봅니다.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또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건면을 했던 이유는 그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블로에게 속했어. 아니야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분열이 돼버리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블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당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 교회 같으면 교회 어떤 목사님파야 나는 부목사님파야 어찌고저찌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고리또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같은 것을 말해. 같은 말을 하라고. 말이 같아야 돼. 그래야 분열이 없어.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면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을 했을 때는 분열이 일어나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분열이 없으려면요. 분열이 없으려면 우리 가운데 분열이 없으려면 분열의 반대가 연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합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분열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분열을 없으려면 같은 것을 말해야 되고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말할 때는 분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분열이 생겨요. 그 다음에 같은 생각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은 마음과 거기가 킹잼 성경에서는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이것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거기 안에는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그 다음에 같은 생각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는 같은 생각도 맡고 같은 마음도 맡고 같은 태도도 맡아요. 너희는 같은 태도를 해야 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같은 생각을 해야 돼. 같은 마음, 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어떻게 백 사람인데 마음이 하나야? 어떻게 백 사람인데 생각이 하나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백 사람이든 천 사람이든 너희가 한 사람처럼 생각해라. 한 사람의 마음같이 되어라 라고 했어요. 그걸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너희는 내 생각만 하면 돼.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 내 말대로 생각하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버려. 너희 육신의 생각을 버려. 제가 군사훈련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걷는 걸 동행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원하세요. 주님이 하나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실 때 정말 그 기도는 중요한 기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구절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과 내가 하나 되고 저들과 저들끼리도 하나 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이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주님은 분열을 원하지 않아요. 분열을 원치 않는다면 그러면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똑같은 말을 해, 같은 말을 해,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가져, 같은 생각을 가져, 같은 태도를 가져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버리면 분열이 생기잖아요. 그지요? 생각이 다르니까. 자, 방언에 대한 생각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그래, 나는 방언 싫어 라고 한다면 방언 안 하는 무리가 있는 그 교단으로 들어가죠. 나는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선물이야. 기도회에서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 또 그쪽 교단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딱 분열이 되고 갈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방언에 대한 생각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방언을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분열이 된다고 했어요. 두 팀이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때,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따라가. 성경이 기준이야. 성경은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성경을 따라가면 괜찮아. 그러면 네가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어, 너희들이.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방언? 내가 주는 은사라고 나와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 기도할 때 너무나 중요한 은사이고 고림도전서 14장에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했어. 그렇다면 방언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딱 성경의 기준을 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하죠? 자기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지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의 생각이 성경의 생각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분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같은 생각은 같은 마음이고 한 마음이라고 있어요. 빌리포서 1장 27절에도 보면요. 거기 보면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이 같다. 말이 같다.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 주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하나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어떻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가능하죠. 이 세 분은요. 생각이 같으십니다.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생각이 같아요. 이 세 분은 다 질리세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말도 같으세요. 생각도 같아요. 마음도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라고 해요. 하나라고 말씀해요. 아버지도 질리시고 아들 예수님도 질리세요. 성령님도 질리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가 되라. 어떻게 하나가 되는데요? 진리를 따라가야 해요.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완전한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이킹짐 성경이거든요.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개혁 성경에서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하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완전하게 되라.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연합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이 100%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0%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완전 0이어야 되는 거죠. 완전 1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거죠. 진리니까 내 의견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들끼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만이 전부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견 최고잖아요. 자, 배추밭에 가거라. 네. 한 시간 지났어. 이제 그만 무밭으로 가라. 배추밭 일 안 끝났는데요. 배추밭 일 끝나고 갈게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가라는 대로 무밭 가서 일해. 아니, 배추 뽑아야 되는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안배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킬 거야.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 자기 의견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안배하는 대로 하거라. 나의 안배는 최상의 안배란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안배는 최상의 안배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시기에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아시고 나를 그 밭에 안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복하면서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점점 이제 내 생각은 내려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주님이 배추밭 가라. 네. 10분 뒤에 너 무밭으로 갈래? 예. 10분 후에 아니 딸리밭으로 가서 딸기 좀 딸래? 네. 주님이 무어라고 말씀하시든지 너는 지금부터 저쪽에 가서 콩밭에 가서 콩밭을 메거라. 예. 1분 전에 일을 시키셨는데 1분 후에 일을 바꾸셔. 예. 그대로 할게요. 우리가 나중에요. 점점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더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면 오직 예 밖에 없어요. 예스 밖에 없다. 그분이 나를 안배하는 그 안배가 너무나 옳고 선하고 자비롭고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의견을 제시를 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주님과 100%의 연합에 이른 사람이에요. 주님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주님 꼭 오늘 해야 될까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오늘 그 밭에 꼭 가야 하나요? 주님 한 10분 후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의견들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예 하면서 순종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야죠. 이게 연합인데요. 주님과 나의 연합은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생각만 남는 거예요. 이 연합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체들끼리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지체들끼리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연합. 근데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연합을 말씀하실 때도 A라는 지체가 있고 B라는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이 어떻게 연합을 하냐면 기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A 지체도 이 말씀을 따라 B 지체도 이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나아가면 둘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A라는 지체가 나는 내 의견은 이래 라고 내놓으면 연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백명 천명의 사람들이 주님이 A라고 말씀하셨어 라는 것을 가지고 A를 따라서 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A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A를 따라서 걸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난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누구야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용서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나는 싫어. 자기 의견이 있죠. 그 주님의 의견하고 안 가죠. 그러니까 지체들끼리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야 분열이 안 생긴 다겠죠. 한 마음이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같은 뜻으로 라는 게 킹잼 성경에서는 같은 판단으로 그 말인데 헬라우를 찾아보니까 그노메라는 헬라우예요. 근데 그게 같은 목적으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마음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같은 거예요. 같은 목적으로 목적 또는 의도 뜻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노메라는 헬라우 말이 그래서 같은 목적으로 또는 같은 의도로 의도가 되어야 되죠. 같은 의도여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한 마음 한 생각 같은 말 한 뜻 이런 것들이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의견을 가지고 같은 견해를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의도도 같고 뜻도 같고 목적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연합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할 때 근데 그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민수기서에 보면요.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 민수기서에 보면 10명의 정탄꾼 얘기가 나와요. 그죠. 10명과 2명의 정탄꾼 얘기가 나옵니다. 총 12명인데 그 정탄꾼들이 이제 정탐을 합니다.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서 정탐해 하면서 이제 정탐을 보내죠. 그중에 두 사람이 갈렉과 여우수화입니다. 근데 이 12명이 가서 동시에 보고 왔는데 두 사람의 말과 열 사람의 말이 부류가 두 패로 나눠진 것입니다. 두 사람 갈렉과 여우수화가 한 편이고 그 다음에 열 사람이 한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12명이 전혀 편이 없이 딱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들이 갔다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할 때는 딱 편이 갈라지듯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곳의 백성은 아주 키가 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요. 우리들의 눈에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았어요.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딱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 저기가 거인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저 거인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메뚜기 에요. 이렇게 10명이 같은 말을 합니다. 10명이 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또 2명이 이 10명과는 다른 말을 하는데 2명도 같은 말을 하죠. 똑같은 12명이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두 편이 있는데 양쪽 편의 말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같은 말을 해서 반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한 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말을 해서 결국은 결국은 이들이 온 해종들 이스라엘의 온 해종들이 그 10명이 똑같이 하는 그 말들을 듣고 10명의 그 악평 이죠. 악평 악평의 말을 듣고 그리고 모든 해종들이 밤새 웁니다. 그리고 밤새 원망 불평을 합니다. 원망 불평을 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우리 애들이 우리 자식들이 이제 먹이가 돼서 저들의 먹이가 돼서 이렇게 칼에 쓰러지고 이럴 텐데 차라리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게 했다는 것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원망까지 다 나갑니다. 그때 갈렉과 여호수아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본 땅 적과 꿀이 흐른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를 거역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 땅에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은요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가 거인이고 저들이 메뚜기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어요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열 사람이 이 악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한편이 돼버린 거예요 온 백성이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들을 때요 사람들이 이 열 명이 말한 것에 휩쓸려서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먼저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말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을 하라는 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자신의 견해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도를 들었어요 죽여버리겠다고 내종갈렙은 그에게서 다른 영이 있어 다른 마음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화가 나셨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열 번이나 이들이 나를 지금 시험해 했는데 내가 인내하면서 참았다 모든 표적들을 보여주는데 내가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아야 하느냐 모세가 또 주님 앞에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저들이 내 귀에 한 말을 말한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저들이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어떻게 10명의 말을 듣고 다 쏠려서 그 200만이란 숫자가 다 죽냐고요 지금 이런 비참한 일이 오직 갈렉과 요수하만 딱 남아요 두 사람 남아요 이렇게 말이잖아요 같은 말을 하라고 했어요 같은 말 근데 그 같은 말이 어떤 말이에요 지금 지체들끼리의 연합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같은 말 다른 말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같은 것을 말해라 말이 같아야 분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를 인도할 거야 정말 너희에게 예비한 땅은 좋은 땅이야 근데 10명은 육신적으로 보면서 자기의 육신의 소견대로 말을 했어요 두 명은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를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연합을 할 때요 그리스도 인들끼리의 연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를 따라서 말해야 같은 말이 되어진다고 진리를 따라서 생각해야 같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생각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불평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자기 의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은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원망은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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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연합을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천피스 만피스짜리 그런 그 맞추는 거 있잖아요 퍼즐 맞추기 그러면 천피스짜리는 천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명이 천명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딱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피스가 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금 이 탁자가 천피스가 있는 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판에서 제가 맞고 있는 것은 이 기퉁이 이 기퉁이 피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볼록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맞추죠 그런데 나는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999개가 다 맞춰져 있는데 거기 한 피스가 이렇게 있어 딱 들어가야 완성된 그림이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기서 볼록 튀어나온 거 난 싫어 그래서 탁 잘라버렸네 그럼 거기에 공간이 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잖아요 너는 이 피스의 마지막 이 조각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만들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해서 그 빈 공간을 딱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피스로 너를 만들었어 너는 그 역할을 해주면 돼 그러면 나는 전체 피스 중에서 한 피스지만 그 공간에 딱 맞춰 들어가서 아구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지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피스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기어이 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피스에 기퉁이 나온 걸 딱 잘라버리고 자기는 그 피스 기퉁이 나온 거 싫으니까 난 잘라겠다 이거요 이건 지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공간이 비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견을 낼 때 그래요 이렇게 한다고요 한 조각이 제자리에 바르게 꽂힐 때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성전을 세울 때 저번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제 삼성전 세워질 때 주님이 제자리에다 세워라 다 그래요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세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자리에다 성전 세우라고 했던 거예요 제물로 드려졌던 그 자리 다이시 오르난에 타장마당 사가지고 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 자리 솔로몬이 성전 세웠던 그 자리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수르바벨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도 성전 자리가 거기예요 주님이 세우라고 한 그 자리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되고 주님이 만들게 했던 그 기명들도 그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자리 자기 자리 찾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이런 자리로 내가 했어 피스에서 그 한 자리 그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 그게 네가 들어가야 할 자리야 다른 자리 넌 보지 마 내가 아주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너희를 만들었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와야 돼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연출한 연출자잖아 그러면 너희는 그대로 해야지 네 주님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내가 똥똥 튀어가지고 주님 주님이 이렇게 피스를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콩통 자르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럼 내가 원하는 전체 그림이 안 나와 그럼 실패작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아멘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께서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의도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함께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왜 자꾸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지 주님은 함께 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 우리한테 함께 상급을 주시기를 너무 좋아하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체예요 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 지체가 없어서는 안 돼 여러분 저 봐봐요 이 손가락 필요없다고 여기 잘라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필요없다고 자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소중한 지체들이 하나로 전체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세 분이서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분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것도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 세 분이 하나가 되셨구나 한 생각 같은 말 한 마음 한 뜻 네 그분이 진리가 되셔서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럼 우리에게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가능하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욕을 하는 거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자 봐봐요 거기 그 고린더 전사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난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개바에게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어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을 딱 듣더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얘들아 그리스도께서 나누셨어? 나눠주셨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 말이잖아요 왜 사람을 높여 왜 사람에게 속하려고 해 예수님께 속해야지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내받았어? 나 침내준 거 이런 이런 사람밖에 없어 나 침내줄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를 대함처럼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너희 완전 육신적인 거든 너희를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 성숙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할 수가 없어 왠 줄 알아? 너희 안에서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어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도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어리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고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 젖에 해당되는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영적으로 어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먹는 말씀이에요 고기를 먹는 어른들은요 우유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유를 먹는 아이는요 고기를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돼서 다 얹혀버리죠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어떤 거냐면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못 먹죠 어떻게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어? 엘리아와 에노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적용을 못한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기를 질긴 질긴 고기를 잘 씹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린아이가 먹는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을 잘 먹으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또 삶에 적용하면서 점점점점 높은 말씀으로 계속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높은 말씀을 받을 때도 계속 삶에 적용하다 보면 한 살이 되고 두 살이 되고 열 살이 되고 열다섯 살이 되고 스무 살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질긴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들도 다 먹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 여전히 식이 어떤 사람이 뭘 잘하면 거기에 대한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바울이 설명합니다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요 베드로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야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믿게 되지 않았냐 주님을 믿게 되지 않았냐 그래 나는 심었다 나 바울은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그리고 주님은 잘하게 하셔 그러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야 하나 지금 둘이라고 했나요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근데 바울이나 아볼로도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나는 누구에게 속해 나는 누구에게 속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야지 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분열을 하지 않으려면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지체들과 지금 같은 말을 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지체들과 같은 말을 한가 나는 지체들하고 같은 마음인가 나는 지체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가 우린 저 지체하고 내 생각이 같은가 저 지체의 뜻하고 내 뜻하고 같은가 같은 의도인가 같은 목적이 있는가 한 몸인데 몸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몸 안에서 생각이 두 개로 갈라지고 몸 안에서 의도나 목적이 두 개로 갈라져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게 그 어떻게 한 몸이 돌아가냐고요 머리가 어떤 명령을 내릴 때 몸이 막 움직이는데 머리가 두 개예요 생각이 두 개예요 그럼 우지게 하냐고 그 분란이 일어나죠 완전히 따로 놀아요 중풍이죠 완전히 따로 놀아버려요 지 맘대로 몸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해요? 그분이 머리잖아요 머리이시니까 우리는 몸이고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 너 그만 말해 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럼 몸에서 난리 납니다 죽어요 그 사람은 진짜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수아비 군대라고 하셨어요 너희 군대의 이름이 허수아비 군대야 남들이 들으면 많이 웃을 거예요 허수아비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군복을 입히셨어요 군대가 돼요 근데 이 허수아비 군대 여러분이 허수아비를 생각해 보면 허수아비는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허수아비는 누군가가 흔들어줘야 흔들려요 성령님이 흔드실 때 허수아비는 흔들려요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우리들이에요 허수아비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오로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는 군대예요 허수아비 군대 주님이 하신 말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목적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목적으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자기 의견 자기 의견이 속에서 많은데 그것을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절제하고 육신적인 걸 내리고 내리고 내리면서 갑니다 나중에는요 정말 생각이 많이 없어져버려요 생각이 이곳으로 튀고 저곳으로 튀고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을 쌓는 생각 그런 거 더 이상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질 않더라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쓸데없는 생각 안 하게 돼요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로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기름부음 형제가 하나 되는 것도 기름부음이더라고요 그 기름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지체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그 지체가 너무 필요하고 저 지체가 없으면 하나의 그림이 이 큰 판에 있는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그곳에서 해도 저 지체가 그 자기 자리에 제자리에 꽂히지 않으면 천피스 조각 중에 한 피스가 빠져 있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한 지체가 소중합니까 그래서 온전한 연합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피스라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타박하지 말고 의견 제시하지 말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묵묵히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만 하면 돼요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어 시기할 필요도 없어 질투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지체가 그 지체 없으면 절대 안 돼 우리는 함께 해야 돼 우리는 함께 혼자서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함께 함께 연합하라고 합니다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그렇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